오혁아 뮤지컬은 잘 봤어? 지금 보고 오는 길이야? 네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는데 그 PD님이 나올 줄은 몰랐다 그 PD님 사람 괜찮아 성격 밝고 자신감 넘치고 너랑도 잘 어울려 어울리고 안 어울리는 건 내가 결정하니까 이제 그만 가줄래? 나 좀 피곤하다 정우혁 나한테 화났니? 화났냐고? 그래 너 나한테 화내고 있잖아 난 분명히 말했어 네가 이러는 거 부담스럽다고 너는 장난처럼 나한테 고백하고 가볍게 새롬이한테 잘해주고 말면 그만이겠지만 우린 아니야 새롬이랑 나 우리 모녀 흔들지 말아줘 뭐? 장난? 그래 장난 네가 심심풀이로 장난삼아 한 번 던져본 돌멩이에 안 하죠 장난? 가벼워? 너 여태 나 그렇게 생각했었니? 내가 너한테 다가가려고 애쓰고 너한테 잘해보려고 안달한 게 장난처럼 보였구나 새롬이한테 의지가 되어주고 싶어서 노력한 게 너한텐 그렇게 보였니? 우혁아 내 마음 내 마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건 너잖아 내 마음 내 행동들 장난으로 가볍게 여겨버리고 싶은 건 너잖아 내 진심을 묵살하는 것도 너잖아 아니야? 아니 난 됐다 그만하자 그만하자 나 먼저 들어갈게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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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화정 너 참 문났다 그치만 어쩔 수 없잖아